네, 오늘의 시그널은 위드텍입니다.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상반기 상승률 제일 높은 게 이수페타시스로 나왔는데 지금 엔비디아, 이수페타시스 둘 다 아까 말한 네이버가 출시한다고 하는 그 거대 AI에 관련된 채찍 피드발, 그 GPU에 관련된 종목들이잖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RSI가 73.91로 과열권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간 종목이 이렇게 된 거고 우리나라의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수페타시스를, 그때 이수페타시스가 여기서 더 가버렸지만 지금 87.77, 90에 육박하는 이수페타시스 역사상 가장 뜨거운 과열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도주들은 저렇게 과열권에 들어갔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그 종목이 이제는 상승의 어떤 강도가 떨어질지언정 저기서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 후발주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엔비디아는 그러면 설계도를 그려다가 누구한테 생산을 맡깁니까? TSMC한테 생산을 맡기죠. 결국 TSMC가 이끄는 대만의 반도체 생태계가 이제 살아나는데 TSMC는 이제서야 20개월선 돌파하고 이제 목을 올려놨거든요. 이제. 그리고 RSA가 55.98밖에 안 돼요. 지금 55.98 이 정도까지 간 거는 2015년 이후에 없습니다. 2022년 제외하고. 그러면 이제 TSMC가 올라오면 나머지 디자인하우스 같은 R집테크 얘는 먼저 가서 이제 과열권이고 나머지들 미디어텍 아직도 안 떴죠. AES 테크놀로지 후공정하는 업체 아직도 지금 56.7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장비업체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제 20개월선 지난달에 올라와가지고 뻗어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죠. 랩 리서치도 이제 올라가서 뻗어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죠. 과열권 아니죠. 고점 정고점 남았죠. 지금 아직도 엔비디아가 그 상태에서 유지만 해주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수페타시스가 여기서 무슨 급락만 안 하고 가만히 횡보만 해줘도 이 기회가 뒷부분에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뒷부분에 열릴 것들은 얘네보다 작거나 아니면 얘네보다 밸류체인상으로 순서가 늦게 돌아오거나 이런 기업일 확률이 높지 반도체가 갑자기 꺾여가지고 엔비디아가 어디로 가서 젠슨앙 CEO가 부끄럽다고 어디 숨어가지고 언론을 노출을 피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드텍이라는 이런 종목도 눈여겨볼 만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심적인 측면 바로 그 엔비디아의 GPU를 뭘 깔아주거나 붙이거나 뭐를 해주는 데에서 이제 어떤 조금씩 주변부로 가는 거죠. 이거는 어떤 테마에서도 항상 적용이 됐던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드텍은 그걸 뭘 해주느냐. 모니터링을 해주는 업체. 뭐 이거잖아. 웨이퍼를 직접 손대거나 뭐를 뿌리거나 뭐를 잘라주거나 이게 아닌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데까지 뻑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순환이 몇 번이 돌죠. 아주 크게 가는 테마에서는 이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중에 클린룸을 모니터링 해주는 우리 뉴스 보면 하얀색 옷 입고 완전 막 에어샤워하고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클린룸이어야 되는데 정말 초고순도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체의 유해가스나 불량이 발생될 수 있는 파티클을 무려 10조분의 1까지 측정할 수 있는 1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이 기술을 갖추고 있고요. 여기에서 주로 나오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아까 말한 암모니아, 산성가스, 휘발성, 유기화물 이런 분자 형태의 화학적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영어로 AMCS라고 해요. 바로 이거를 측정하거나 제어해주는 모니터링 기술을 갖추고 있다. AMCS의 평균 부피가 0.2에서 3나노에 불과합니다. 우리 무슨 3나노, 2나노 공정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제 점점 더 파티클, 이 굵기가 너무 작아져서 눈으로 보이지가 않은 상태인데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도 엄청난 악영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가 필요하겠죠. 고양이 털이 날리는 거 털 주우면 되는데 고양이 털 사이에 숨어있는 눈에 보이지도 않은 세균 그거는 인간의 손으로 주울 수가 없어요. 이런 지금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염도 관리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 1조 분의 1 PPT급의 초극미량을 분석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보유한 위드텍도 이 반도체, 미세화가 계속해서 공정이 가혹화되고 TSMC의 밸류체인이 살아나서 TSMC 관련주들이 가고 이러면 갈 수 있는 룸이 열린다. 이렇게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공정, 클린룸 모니터링 업체의 위드텍인데요. 대장주가 급락하지 않는다면 후발주자인 위드텍 같은 기업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력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위드텍 지금 이스페타 씨는 쩌로 가셨고요. 위드텍 같은 후발주는 이제서야 밑바닥에서 조금 머리를 내밀면서 두더지처럼 요리저리 살펴보고 있죠. 지금 쏙 나왔잖아요. 이게 처음입니다. 2020년 12월 달에 상장해서 내내 2년 동안 하락만 하다가 양봉이 하나가 뿅 나왔어요. 20개월 선 위로. 아주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구간이죠. 그리고 얘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혼자 그냥 기술적으로 잠깐 오르면 의미가 없고 아까 말한 그 반도체 관련된 밸류체인 하에 있는 상태에서 올랐기 때문에 의미가 더 가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16,000원대, 17,000원대에서 다지는 과정이 일어나고 나면 2만 원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드텍의 가격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